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의 신부여라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 제목을 듣고 나서는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탐사보도와 비영리 언론이잖아요. 한국에서 저희가 그래도 뉴스타파가 탐사보도를 가장 전문으로 하는 매체다라고 자처하고 있고 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최초의 100% 후원금을 운영되는 비영리 언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목을 일단 사회개혁과 비영리 언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굉장히 취재도 오래 걸리고 듣기 싫은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풍찬 노숙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인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서 내 보도를 통해서 내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기 때문에 탐사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창한 말로 하면 사회개혁이겠죠. 저희 탐사보도 기자들은 모두 사회개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과 비영리 언론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일단 뉴스타파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비당파,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매체입니다. 모든 워딩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당파,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취재 보도하지 않는다. 비영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 표방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 소액 기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흔한 유튜브에 또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유튜브 광고도 저희는 받지 않고 있고요. 구글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광고를 거부하는 유일한 채널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광고에 관해서는 사실은 구글의 알고리즘이 광고가 있는 영상을 더 널리, 더 손쉽게 전파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은 유튜브 광고는 좀 붙여도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광고 내용과 보도 내용 간에 방화벽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구성원들 다수의 생각은 그래도 광고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 광고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2년에 이제 저희 뉴스타파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7년 정도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언론 노조에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회에 이제 각 방송사나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한 명씩 파견을 가서 이제 1, 2년 일하고 돌아오는 이런 자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투표소 위치를 임의로 바꾸고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것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제 언론 노조의 그 민주노조 실천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 노조가 기존의 언론 보도를 비평하고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언론도 하지 않는 보도를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보도를 처음으로 뉴스타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이 활동을 지속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에는 한시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후원을 거부했었죠. 거부하다가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고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절망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라고 해야겠죠. 이분들이 우리에게도 좀 언론 제대로 된 언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 제발 이걸 계속해달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직 기자들이 모여서 뉴스타파 시작하게 됐고 후원 계좌를 연 지 하루 만에 아마 2만 5천 명 정도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타파의 출발이었고요. 현재 후원 회원은 3만 1천 명입니다. 저희가 가장 후원 회원이 많았을 때는 4만 2천 명인데 2천 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혹은 이벤트와 관련된 보도가 있을 때마다 약간 출렁이었어요. 뉴스타파가 굉장히 작은 언론사입니다. 저희 전체 직원은 한 40여 명 정도 됐고요. 취재 인력은 한 10여 명 정도? 2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촬영 기자까지 합쳐서 20명 정도가 됩니다. 기자, PD, 촬영 기자 합쳐서 2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작은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뭐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지난 7년 동안 이런 보도를 쭉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왜 기성 언론들, 영리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상업적인 동기겠죠. 일단은 상업적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비용 편익에 문제가 있겠죠. 탐사 보도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자들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 흔한 말로 저희 업계 용어로는 꽝 위에 날 수 있는 항상 위험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취재를 했는데도 꽝이 날 위험이 있다. 그럼 이 보도에 우리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영리 언론들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이게 취재의 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취재를 시작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영리 언론이라면 처음부터 도전하기 좀 힘들었던 보도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주의 문제죠. 이를테면 저희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를 폭로했을 때 다음날 어느 언론도 사실은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딱 두 군데 썼습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두 군데 썼고 나머지 언론들은 삼성의 공식 입장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삼성의 공식 입장을 빌려서 기사를 썼습니다. 당연히 이건 한국 언론의 가장 큰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죠.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이 원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들에게 쏟는 홍보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동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이유는 기성 언론들이 스스로 지배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친일파 후손들의 현재를 추적한 보도를 했을 때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이제 친일파 선조들 거설로 올라가 보면 친일파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충기 문자, 박수환 문자 역시 마찬가지죠. 기성 언론들이 현재 지배체제의 일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생존과 영리를 위해서 그 지배체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사 생산 관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보도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받았던 전원구조, 오보 제가 그 보도를 생각해봤어요. 내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KBS에서 10년 일하고 뉴스타파로 옮긴 지 한 5년 됐는데요. KBS 기자로서 내가 현장에 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해경이 몇 명을 투입해서 몇 명을 몇 시간 동안 구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몇 명을 구조했다라는 이 공식 발표에 대한 의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성 언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왔을 뿐인데 당시에는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검찰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죄수아 검사라는 시즈를 보도했는데 기성 언론들의 검찰 출입 기자들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보도 가치가 있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따라오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검찰 출입 기자들의 출입처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시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확인해 주지 않는 보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보도 이런 보도는 감히, 더더군다나 검찰을 비판하는 보도는 감히 손을 떼지 못하는 이런 기존의 기사 생산 관행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정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녹취록 보도 다른 언론들이 많이 보도받았었죠. 받았었는데 어떻게 받았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했느냐 혹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거짓을 말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뉴스타파가 이렇게 보도했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만 보도했어요. 굉장히 한 발 떨어져서. 그것은 정파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많은 시민들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성패와도 연관이 있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보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성 언론은 오너 체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찰을 비판할 때 검찰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겠죠. 검찰이 어느 언론사에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약한 고리는 오너 일가입니다. 오너 일가의 비리, 오너 일가의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을 검찰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언론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가 그동안 7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저희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영리 언론들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저희만 외롭게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